안녕하세요. 트레이닝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이번주에 UK 프로가 열릴 계획인데요. UK 프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 유럽파 프로, 스페인에서 열렸던 유러피안 프로와 그 다음에 그 다음주에 열렸던 시카고 프로를 끝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어 쇼가 모두 끝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RFB 프로쇼들이 앞으로도 올림피아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카고 프로 이후에 열리는 쇼들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아니라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드 쇼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간략하게 UK 프로쇼의 삼손 다우다랑 좌측의 마크 헥터 선수가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드를 놓고 대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 유러피안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된 제임스 홀링스 헤드 선수가 이어지는 UK 프로쇼에 출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영국의 팬데믹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로 짐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바디빌딩 쇼들이 이제 개최를 할 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UK 프로 역시 사실은 이번 주말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지만 부득이하게도 당장의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주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산 중턱에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참여를 하면서 더욱더 흥미로운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출전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 열리는 UK 프로를 참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좀 과한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도 또 해외 시합들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선택한 이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제임스 홀링스 헤드는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퀄리파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삼손 다우다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입니다. 내일 프로쇼가 당장 열린다고 하죠. 일단은 주중에 열리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프로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산으로 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선수들 모두 일단은 시합이 개최되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크 헥터는 지금 사진 속에 없지만은 출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마크 헥터 선수도 보이지만 마크 헥터 선수가 타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의 두께감은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헥터 선수는 지금 제임스 홀링스 헤드의 좌측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서니까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유러피안 프로에서 지금 주요 출전 선수들인 삼손 다우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 마크 헥터 선수가 사실은 첫 번째 대결을 펼쳤습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1위를 했고요. 삼손 다우다가 5위를 했고 마크 헥터 선수는 7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바디빌딩 순위를 보았을 때 UK 프로에서 우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합이 24시간도 안 남은 상태에서의 마크 헥터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유러피안 프로 때와 비교를 했을 때도 큰 변화를 이룩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프로쇼 규율상 탑3 안에 들었을 때 포인트가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마크 헥터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삼손 다우다입니다. 1월 달부터 시즌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몸에 지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더 나아지는 모습이 신기한 삼손 다우다입니다. 사실 삼손 다우다가 2019년 UK 프로에서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를 상대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1위를 했던 네이턴 디아샤 2위에는 삼손 다우다가 했고 3위에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차지를 하였는데요. 2019년 당시에 제임스 홀링스 헤드와 현재의 제임스 홀링스 헤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트포이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다시 한번 UK 프로를 우승을 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미있는 해프닝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올해 2020년도의 바디빌딩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다시 한번 UK 프로를 우승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긴 오프시즌을 갖고 또다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일 것 같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디빌딩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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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